자 두 번째 강 111번부터 120번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재미있으셨죠? 재미없었나요? 재미있으셨기 바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지겹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왕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걸 억지로 억지로 하기 싫은 걸 꾸역꾸역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하나하나 배우시는 내용들 자체를 즐겁게 받으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른 성취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의 컨트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모두 전치사입니다 이 중에서 세 개는 뜻이 뭐 분명하죠? 요거는 자 그렇게 큰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뜻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좀 사실은 좀 저질이에요 앳은 애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수준 이하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앳은 뭐 기본적으로 뜻이 한 서른 가지 이상 되니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앳의 대표 의미 정도 한두 개는 머릿속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으시되 꼭 그것이 정답으로 제시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about는 보통 주제를 나타낼 때 많이 쓰죠 뭐뭇에 관하여 이런 뜻이고요 against는 반대나 대립의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alone은 또 어떻죠? 이거는 장소의 전치사죠 어디어디를 따라서 쭉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쪽에 나오는 명사와의 결합관계를 좀 따져보면 press conference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a번이 답이에요 press conference에 반대하여 이렇게 되면 b가 답입니다 press conference를 따라서 쭉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s는 이제 여기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at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look at something 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향해서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be surprised at 이렇게 쓰면 어떤 한 점의 이유 때문에 그죠? 하나에 딱 이렇게 모이는 그 점의 이유 때문에 놀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향점의 개념이 자 at에는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뒤쪽에 만약에 activities or events 자 그런 지향점의 개념을 가지는데 만약에 at 다음에 어떤 행사라든가 혹은 활동들 따위가 등장하게 되면 자 그때는 의미가 좀 바뀌어요 자 그때는 participation 요 활동이나 요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개를 들려드릴 테니까 느낌을 잡아보세요 at the party 이렇게 얘기하면 파티에 참여한 상태로 파티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파티장에서 라고 번역해요 예를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she's at lunch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lunch에 참여하고 있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she's at lunch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혹은 at the conference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장에서 이런 뜻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 이런 얘기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더 어려워지려면 여기 지금 i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인도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디어디 안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참석 상태를 나타낼 땐 뭘 쓴다? 애에서 쓴다 at the seminar at the meeting 뭐 at lunch 뭐 등등등의 표현들 또 at the symposium at the conference 다 똑같아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참여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알겠죠? 그런 참여와 participation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거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머지 전치사들은 전부 다 자 컴마 이하의 내용과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c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 냈고요 나머지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at의 좋은 용례를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셨어요 at 이하의 활동이나 행사가 오게 되면 자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뭐 애 이렇게 주로 돼요 자 그래서 press conference에서 기자회견이 되겠죠 어 은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퇴를 언제 하는 거예요? after spending 25 years in the film business 영화 업계가 되겠죠 영화 산업 영화 업계에서 25년을 보낸 이후에 자 은퇴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12번 자 이거는 품사가 서로 다른데 where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gear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 저 gear가 품사가 명사인지 몰랐어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는 주워 먹은 문제인데 그러면 명사 앞에 뭐가 와야 되죠? 형용사가 와야 되죠? 선택지 중에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요거 둘 중에 하나죠 자 protected는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바로 뭐 뭐 뭐 되는 이런 뜻이죠 자 protected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보호 뭐 되는도 아니고 된 이런 뜻이겠죠 자 ED는 수동과 완료의 개념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gear가 protect가 된 상태냐 그러면 답이 C번일 것이고 TV는 경향과 성향을 나타냅니다 보호하고 그렇죠 방어하고 하는 그런 성향의 gear냐 요렇게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려면 gear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gear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갤럭시 S3 gear 들어봤죠? 그래요 자 gear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톱니바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기계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이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자 요거는 주로 장비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갤럭시 3 갤럭시 S3 뭐 예를 들면 요즘에 S3인가요? 뭐죠? S5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너무 구식이었나 봐요 제가 갤럭시를 안 써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어 그 gear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지금 시계처럼 이렇게 차는 장비가 되겠어요 자 토익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캠핑 gear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토익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뜻은 장비고요 자 두 번째 뜻은 뭔가요? 장비네 형은 관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 관우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자 장비가 아니라 옷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장비로 입는 옷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 패션을 위해서 보통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비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 rain gear 어때요? 요거는 비올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자 옷의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장비로서 입는 옷입니다 protective gear 면 뭘까요 여러분들? 방호복 이라고 해요 sports gear 그럼 뭐죠? 그거는 바로 운동복입니다 운동복도 패션으로 입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운동복이 얼마나 비싼 거면 보호를 받아 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호해주는 옷이다 라고 해서 protective gear로 가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gear의 품사를 알고 있습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작정 뭐 명사합편 형용사가 답이니까 D 라고 써서 맞은 학생들은 재수가 좋은 거죠 만약에 뭐뭐뭐가 보호된 상태여서 보호된 뭐뭐뭐 이런 맥락이었다면 정답은 C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맞췄다라고 너무 1히 1B 하지 말고 자 하나하나 잘 메꾸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답 메꾸어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전체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요구받는 내용은 뭔가요? 입으라고 요구를 받아요 뭘 입을 것을 뭘 착용하죠? 바로 방호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간 동안에 자 시설과 기관에 대한 견학기간 동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113번 요거 ABCD의 품사가 또 달라요 자 그런데 4 이하의 명사가 다 없잖아요 이건 0.5초짜리 자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정답은 B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깔끔하게 정답 냈고요 자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egardless of 여러분들 별표 하나 선택지로 잘 나오죠? 정답으로도 가끔 채택되고요 이거는 수거 전치사입니다 원래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이지만 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이지만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의 전치사로 보셔야 돼요 뭐뭐과 상관없이 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웨더는 명사의 절이니까 전치사 이하에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샌 라파엘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는데 온 비즈니스가 A고요 포 플레저가 B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유희 기쁨 자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놀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 사업상 방문을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놓치지 마세요 뭐를요? 이곳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곳이 어떤 장소인가요? where,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장소네요 뭐를요? 자 가장 멋진 칵테일입니다 in the city 됐어요? 자 저 장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ngel's Bar and Grill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칵테일을 굉장히 잘 만드는 곳인가봐요 실제로 Angel's Bar and Grill이라고 하는 곳이 St. Raphael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명소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11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놀러가시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Angel's Bar and Grill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4번입니다 자 업부터 온까지 다 전치사로 쓸 수 있죠 근데 워낙에 뜻들이 많은 전치사예요 이건 언급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누가 활용돼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프로젝트가 주어예요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그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포커스 하니까 생각나는 연상되는 연치사가 딱 하나 있죠 어디어디 위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온이죠 포커스는 자동사로도 자주 쓰고 타동사로도 되게 많이 쓰고 명사로도 자주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단어들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딱 외우라고 안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를 꼭 해주셔요 아시겠죠? 요번에는 타동사의 수동태가 왔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Rehabilitating the inner city distri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habilitate 라고 하는 건 무슨 단어죠? 이거 recovery 뜻인데요 근데 요게 뜻이 다양해요 건강을 recover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활시키다의 뜻으로도 쓰죠 두번째로는 자 범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주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사면복권 들어봤죠? 자 그래서 안사면복권 아닌가요? 꼭 사면복권인가요? 자 말장난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왕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자리로 회복됩니다 요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바로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이 오래되면 낙후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은 renovate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위시키다 복원시키다 복권시키다 재활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자 바로 재개발의 개념도 강하게 있는 것이죠 옛날 상태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재개발하고는 사실은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말로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inner city district 그러니까 district는 구역이죠 도시 내부 지역의 구역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개보수 공사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개발 프로젝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포커스 이하의 연상되는 연치사 운이 바로 따라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자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다 부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much는 형용사, 대명사, 부사로 다 쓰죠 많은, 많은 것, 자 그 다음에 많이 라고 하는 뜻이 다 되는 거예요 자 after는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오우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따져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삼지선다에서 출발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떤 부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딱 보니까 올드우가 나오죠 여러분들 올드우와 연관된 부사들은 연관된 부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토익에서는 무방할 것 같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자 그래서 still과의 결합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객관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자 still이 또한 정답으로 자주 제시되는 또 하나의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걔는 바로 토익에서 after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실래요? 뭐뭐한 이유에도 여전히 어때요? 이런 개념으로 st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궁합이 잘 맞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시려면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짝이 맞는지 한번 검증 한번 해볼까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스텝다운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는 사임하다의 뜻으로 잘 쓰여요 자 CEO로서 그 사람이 사임했습니다 언제? 2년 전에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어떤 직위입니까? honorary라고 하면 명예의 그런 뜻이죠 advisor는 고문이니까 명예 고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15번의 정답까지 냈고 자 여러분들 although와 after가 still과의 궁합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아주 테크니컬한 내용까지 설명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이제 두 번째 강의의 절반이 또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집중력 유지를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또 한 번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후한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라든가 자 혹은 여러분들의 그 뭐 수강 후기라면 수강 후기랄까 자 이런 피드백들이 저희들에게는 되게 기쁨이기도 하고요 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잘 거뒀습니다 혹은 뭐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자 많이 활용을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간단하게 피드백을 또 주시면 힘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적인 또 방향 제시라든가 제안 같은 것들도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KBS에서 방송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거는 누가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시청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제작된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스토리를 물론 이제 바닥은 점점 보입니다 점점점점 재미는 좀 없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고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요즘은 쌍방향 시대니까 저희만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꼭 그리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자 다음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에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프로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연예인들 프로필도 있고 자 이 단어는 좀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답을 쓰기 전에 프로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명사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명사 자리입니까? 아니요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이건 처음 시작부터 삐그덕 거렸어요 자 그러면 프로필이 뭐라는 얘기예요? ing도 붙어있으니까 동사도 되나 봐 그러면 동사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답이 안 되죠? 얘는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단어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수태시자 아닙니까? 그럼 얘기를 끝내야 될 텐데요 숫자부터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survivors 그러면 단수동사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냐 미래냅니까? 아니요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입니다 하하 그러면 능동이 맞을까요 수동이 맞을까요? 만약에 프로파일이 자동사면 A번이 답이고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D번이 답일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프로파일의 뜻을 모르시면 어디로 간다? 삼형식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틀리건 맞건 모르는 상태라면 정답을 뒤에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실제로? 맞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5초 안에 찍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은 결국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왜 D번이 맞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자 먼저 명사 프로파일부터 가겠습니다 명사 프로파일은 1번에 무슨 뜻이죠? 이것은 앞모습이 아니라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뜻이 개념이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개요의 뜻이 있고요 사람의 이력을 쭉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요것도 Part 7에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거 고득점을 누리는 학생들은 3번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흥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igh Profile이라고 하면 높은 흥미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 어떤 잡지 따위를 목적으로 취해서 그 잡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지에다가 프로파일 하는 거예요 잡지에다가 양력 따위를 갖다 적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음 누구누구를 소개하다의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잡지 따위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죠 어휴 말 실수했어요 그죠? 어떤 잡지에다가 누구누구를 프로파일 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사로 쓰게 되면 썸바디를 프로파일 한다의 개념인데 썸바디를 프로파일 한다는 건 무슨 개념이라고요? 자 바로 자 이 사람을 양력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가장 근접한 번역이 소개하다의 뜻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어 이리 와 내가 이 사람 소개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잡지 따위에다가 양력을 가지고 소개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 의미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자 요게 지금 D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rare cancer라고 하면 희귀암이잖아요 세 분의 희귀암 생존자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 대략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이 잡지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 자 프로파일의 동사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오늘 지금 정보를 제공 받으셨으니까 아 저 단어가 누구누구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somebody be profiled 라고 하면 자 선바디의 그 대략적인 그죠? 네 아 소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수동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활용된 적이 토익에서 1997년 이래로 지금까지 처음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한 차례 정도 여태까지 토익에 등장했었던 그런 단어인데 뭐 어휴 죄송합니다 한 차례 정도 등장했던 단어인데 토익은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시험이라 한 번 나왔던 단어들이 또 다시 한 번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도 또 한 번 출제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소화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17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품사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 땡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지들을 주면 되게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늘 묻습니다 여러분들 ABCD 품사 다 알아요? 얘 전치사, 접속사 얘는 형용사, 대명사 얘는 주로 부사로 많이 쓰지만 이분은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등한의 의미로 형용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부사로 쓰는데 요때는 스펠만 똑같이 둘은 완전히 다른 단어고 얘는 뭐죠? 강조부사입니다 뭐 뭐 조차도 이런 뜻이죠 자 왜는 잘 아시겠지만 의문부사입니다 그러면 앞뒤로 끌고 올 수 있는 구조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죠? 주호동사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앞쪽에도 주호동사가 있나요? 네 그럼 이 자리는 뭐죠? 접속사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 의문부사라고 했지만 왜는 접속사로도 쓰죠? 부사자로 접속사로도 여기서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자 얘하고 얘하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물론 됐도 접속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지우시고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절이 들어가야 될 절이죠?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 뻔합니다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absolutely free 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소식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됐은 있으되 안 되겠고요 댄은요 댄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비교급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자 접속사 자리고 여기는 부사절 자리야 라고 확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17번 문제도 이렇게 푼다면 우리가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하고 끝낼게요 자 이 점포의 고객들입니다 얻을 수 있어요 얻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얻게 될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수트를 완전히 공짜로 얻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 때? 그들이 두 개를 사면 두 개를 사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수트는 공짜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1 플러스 1이 아니라 2 플러스 1의 개념이네요 buy two, get one free 라고 해요 영어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8번 갈게요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보니까 have increased가 동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increase는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알죠? 자 그런데 타동사라면 여기 지금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바로 considering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로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동명사도 뭘 취하죠? 목적어를 뒤에 자기 목적어를 또 취해야 되는데 after가 왔기 때문에 구성상 맞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increase는 뭐예요? 해석 없이도 나 자동사로 쓰였어요 라고 하는 얘기고 일형식으로 쓰였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뒤쪽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 밖에 없죠? 부사밖에 없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A만의 정답을 쓰시면 아주 경제적 문제풀이 가지고 완성된 겁니다 5초 안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밴드 이름이에요 카모마일 카모마일이 뭐죠 여러분들? 카모마일은 차로도 많이 마시는데 들국화입니다 그래서 자 들국화라고 하는 밴드의 자 latest city 가장 최근 city 의 매출이 주어가 매출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가시더라도 결론적으로 뭐죠? 매출이 뭐뭐뭐를 늘렸다는 말이 안 되고요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어차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동반하게 되면 문제는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짧게 짧게 지금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considerably 라고 하는 단어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양적으로는 상당히 질적으로는 중요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양적인 개념이네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뭐 한 이후에 자 amazing performance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amazing performance가 자 여기서는 어 그 공연이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was air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ir는 동사로 쓰이면 방송하다죠 방송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TV에 방송이 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자 이름이 사실은 뭐 밴드 이름의 개념으로 오늘 카몰마이로 썼는데 어 뭐 개인이라고 치면 여자 이름인 것 같아서 자 하워로 받았습니다 마무리하고요 119번 갈게요 자 ABCD의 선택지 품사가 또 달라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아주 수월할 수 있겠다 인 이하고 뒤에 또 투 체인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죠? 명사가 필요합니다 선택지 중에 명사는요 자 이거는 뭐 바로 주우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됐죠? 요것도 1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익의 추세를 여러분들 보시면 파트 5와 6는 어떻죠? 점점 심플해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예전의 사실은 더 어려웠어요 한 5, 6년 전이 토익은 가장 피크였던 것 같고 5, 6가 사실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이 나와줘야 제 입장에서는 재밌거든요 단어의 뉘앙스 구분해주고 유사한 단어들을 구분해서 정답으로 알려주고 오답으로 제거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강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문항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훨씬 5, 6는 쉬워졌죠 대신에 자 파트 7이 많이 길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꼼수를 통해서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지문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독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속독을 달성하셔야 돼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이제는 좀 고득점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니까 어 뭐 두 달 안에 뭘 해드립니다 자 이런 그 뭐랄까요 비논리적인 자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어떤 문구들에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로 딱 맞는 얘기에요 요즘은 그래서 많이 읽고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누적시켜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학습법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119번 그래서 정답은 C번에 냈고요 해석하겠습니다 와이너리 와이너리는 양조장이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에요 이게 자 그래서 소노마 카운티 라고 하는 곳인데 와인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양조장이 시작했죠 뭐를요 제공하기를 동명서가 되겠습니다 오프링의 목적은 뭐죠 자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되겠어요 자 A variety of는 뒤에서 앞으로 소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의 의미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와이더가 되겠어요 또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response In response to는 무엇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 바뀌고 있는 입맛이에요 자 누구 사이에 바로 자 와인 어피셔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피셔나러 어피셔나러가 뭐죠 자 요거는 매니아 혹은 자 뭐뭐뭐 광의 뜻이에요 그래서 와인 어피셔나러 라고 하면 자 바로 와인광들 와인 매니아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긴 한데 뭐 이거 몰라도 상관없죠 요거 그냥 사람이다 라고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이더라도 그래서 와인광들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는 입맛이 감지가 됐나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오케이 120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다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informal 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 unfinished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plain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부정적인 뉘앙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 가지를 막 섞지 않아서 되게 순진하고 단순하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무지의 그런 뜻이에요 여러 색상으로 섞지 않은 겁니다 plain한 거죠 이건 plain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체컬드에 문양도 들어가 있고 색상도 여러 개 다르잖아요 그런데 plain shirts 이렇게 얘기하면 plain color shirts 이렇게 얘기하면 단색으로만 이렇게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다 단순하다 소박하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부정적 뉘앙스로는 plain은 어때요 매력 없다 멋 없다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뉘앙스를 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accidental이라고 하면 우연의 라고 하는 뜻이죠 accidental omission 이라고 하면 일부러 지운 게 아니에요 사고로 지운 거거든요 accidental가 사고니까 우연의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떨까요 음 자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회의인데 어떤 회의를 개최하는 걸 좋아해요 바로 격식 없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스탭들과의 회의가 되겠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죠 자 개인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자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물론 이분 입장에서 블랙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겠으나 아래쪽에 회의를 자꾸 해야 되는 그런 부하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잦은 회의는 피곤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0번 같은 경우에는 자 비공식적 회의 격식을 갖추지 않은 회의의 개념으로 informal meetings를 정답으로 고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까지의 강의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저도 지금 재미있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어요 자 두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세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자세히 계세요 자세히 계세요 자세히 계세요 자세히 계십시오